마사지는 자주 받으시는 편이신가요? 자주는 아니고 뜨문뜨문은 그냥 뜨문뜨문은 받기는 받으세요? 네 주로 어디서 받으세요? 그냥 목욕탕에 갔다가 세신 받으면서 할 때도 네네네 그분들 좀 잘 하시나요? 근데 자주 받아본 건 아니어서 그게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잘하는 건지 네 받고 나서 어떤 느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좀 시원하다 뭐 잘 받았다 뭐 이런 게 있을 거 근데 좀 받아보시면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막 여러 사람한테 받아본 건 아니래요 그냥 가던 곳에 그냥 가끔 같은 분한테 했던 어느 순간 만족을 하셨으니까 계속 받으셨겠네요? 그냥 간 김에 그냥 별 생각 없이 아 그냥 별 생각 없이 받으셨어요? 그럼 세신 받고 마사지 받으셨던 건가요? 아니면 세신 받고 마사지 받은 건가요? 그러면 보통 얼마 정도예요? 6만원 뭐 그 정도 합쳐서 6만원이요? 네 아 요즘 세신 비용이 한 2만원 하네 저 그게 목욕탕 들어가는 돈은 별개니까 네네 아 그거 별개고 한 2만원에다가 마사지 비용이 한 4만원 했다는 얘기네요 4만원이 전신이었어요 아니면 제가 가끔 가다가 사우나 가서 보면은 전신이 있고 황제 코스가 또 있더라고요 그거는 6만원 뭐 이렇게 그런 거 같으니까 그런 거 안 해봤어요? 전신에 전신 이렇게 아 전신? 음 근데 보통 저도 한번 어떤가 싶어서 받아 봤는데 어 오일을 그렇게 많이 안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스포츠 마사지로 하고 오일은 그냥 끝에 가서 조금 하고 이렇게 근데 거기도 그러던가요? 네 그랬던 거 같아요 예 근데 저희는 그렇게 안 하고 처음부터 그냥 오일을 다 쓰고 풀로 오일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데는 많지 않아요 다 어딜 가도 다 그냥 오일 아로마 한다고 가면은 곱절로 비싸요 아로마가 비싼데 실제로 오일 쓰는 시간은 뭐 5분도 안 되고 이제 이렇게 되더라고요 예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저희는 그런 거 감안하면 굉장히 싸게 받으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원래 한 10만원 돼야 되는 건데 그냥 저렴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 나이가 한 어느 정도 되셨어요? 관실을 이렇게 막 막 이렇게 아 그랬어요? 한국 분이셨나요? 목욕탕에 계신 분입니다 아 그분 한 뭐 체형은 어느 정도 되셨어요? 그냥 좀 왜소하시고 말랐던 거 같아요 아 그랬어요? 그럼 본인이 선호하는 마사지사의 체형이 좀 꼭 정해져 있는 건 아니시겠지만 그때 신청서 작성하실 때 보니까 어떻게 작성하셨... 어떻게 체크하셨죠? 덩치가 있는 사람은... 덩치가 있는 건 아니에요 술은 어느 정도 하세요? 거의 못해요 아 거의 못해요 와인을 좋아하긴 하는데 아 와인은 좋아하시고 떡볶이요 여러분 사자마자 넘어온 게시길 바라구요 다음주에 다시 라이브 러시피 아님 이 라이브 러시피 왜 이래요? 이 영상이 너무 빨리 영상에서 확인해주세요. 이 영상은 룸바 밴드가 있습니다. 이 영상은 룸바 밴드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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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큐이 김탑은 원래는 콜라가 되었지만, 이 마이크로우위보는 오븐입니다. 저는 이 김탑을 주문한 것입니다. 이 김탑은 마이크로우위보는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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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think now I have a chance to reward that help. welcome having a loan is perfect for an unmarried boy like me. If I were 70s, 50s is nothing but a boy. I am crossing Gunja Bridge. What is downgun? That if you want to buy something as cheaply as possible, you can take a bus. Alright, she must be a bus over here. Wow, so awesome. I feel like I'm running into one of these. Yes. Hello. Hello. I'm going to take a b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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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I'm going to take a bus. I'm going to take a bus. 죄송합니다 . Holding the mask for lower body massages. Said he had full body massages, but getting massages in detail on Pev's part is first time. I think audio must be easy. 상상의 높은 상상의 주인공입니다. Massage room is not as wide as you see in the movie either. Camera makes a person's scene long and the room wide. If it's closed, it's too cut. Hopefully you could see it interpreted. The next door is closed. Do not find it closed. The door is closed. and to close the door is closed, but still closed. It's a big on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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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쪽만 한 것 같아가지고 마사지하면서 이런 느낌을 처음 받아봤어가지고 뒤만 받은 것 같아서 오늘은 앞쪽으로 보고 싶으세요. 원래는 뒤쪽에서 거의 80%가 입어져요. 마사지가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뭐 받으시고 나서 어떠셨어요? 시원하셨나요? 네. 하룻밤 자고 나면 느낌이 틀리거든요. 근데 괜찮으셨어요? 네. 네. 뭐 그전에 불편하거나 그런 정도는 아니셨잖아요. 종아리나 엉덩이가 조금 이렇게 묻혀 있었었는데 그런 거를 이렇게 셀프로 풀기가 쉽지 않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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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